자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강의하는 심철수라고 합니다 자 행정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출제 경향을 펼쳐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시험은 군부대 특성상 딱 정해진 걸 좋아합니다 정해진 거 예컨대 뭐 종류 학자 이름 절차 단계 뭐 이런 것들 원칙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학자 명을 학자 이름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는데요 자 군무원 시험은 이렇게 군무원 시험에서는 학자 명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된다 어떤 어떤 내용을 주장한 학자가 누군지 사람 이름을 직접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차나 과정 관련 문제에 있어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는 내용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데 그냥 그 내용 설명 없이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에서는 기백이나 행정이나 예산 등 절차나 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 뭐 뭐 순서로 절차로 맞는 거 틀리는 거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외우면 금방 풀 수 있고 쉽게 외우지 않으면 아주 힘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종류 유형 관련 문제로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여러분들 유형 종류에 대해서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군무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 그리고 주장해서 암기에 대한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와 유형에 관해서 많이 출제가 된다 누가 누가 뭐 내용으로 뭐를 제시했다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학자 이름 플러스 그리고 주장했던 내용 종류 유형이 있으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외우면 쉽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무슨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는 그 원칙의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내용들을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군무원 시험에서는 그 원칙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외우고 여러분들 또 이해해서 기억할 건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최근에 또 여러분들 공통적인데 이거는 법령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법을 다 찾아보고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관련된 법 법령 내용 그리고 문제풀이 나름 그런 법령 내용들은 좀 숙지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시험에 대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것인가 좀 몇 가지 키워드로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학생들이 조급한 마음에 요약서만 먼저 보고 문제를 풀고 시험체로 가려고 하는데 물론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비가 안 되죠 따라서 일단 기본 이론이 충분히 숙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서 기출문제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출문제는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식적으로 문제는 여러분들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과거에 보건대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서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문제집을 사서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문연구하는 게 아니죠 객관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객관식 문제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책과 또 책을 보고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객관식 위주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제심에 맞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 보기 4개 중에 4개 중에 뭔가 연관관계를 따져서 확실히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풀 수도 있고 또 그런 요령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100% 다 이해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보통 다른 시험은 다른 시험은 여러분들 이해가 한 80%고 암기가 10%나 20%인데 9%는 조금 더 암기할 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해의 지로 공부하되 여러분들 암기도 어느 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외울 거는 외워야지 좋은 점수 특히 100점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군무원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과목이 두 가지가 빠지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큰 영어하고 한국사가 빠지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하다 열심히 하면 그래서 1년이면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 특히 행정학 과목은 세 과목 중에서도 특히나 또 여러분들 만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유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중간에 좀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시험 준비 과정은 다 힘듭니다 그죠 쉽고 재미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힘들고 그리고 재미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끈기나 멘탈 같은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먼저 공부했던 사람들이 거쳐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행정공부를 생전 처음 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죠 대부분 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이른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다섯 시간 8주 과정으로 사업시간 동안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그 과목에서 중요한 그죠 개념들이 뭐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체계와 더불어서 공부하게 되겠죠 거의 끝나면 여러분들 좀 더 심화 여러분들 시간을 두 배로 늘려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8주 과정으로 80시간 수업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공부하게 된다 저게 거의 갖춰졌을 때 마지막에는 그래 핵심이 뭔가 시험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뭔가 여러분 따로 쪽집게 핵심 단기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여러분들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6주 24시간이면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거의 90% 이상 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론을 잘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좀 다뤄보지 못하면 참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출문제 풀이를 여러분들 하루에 4시간씩 8주 정도 해서 32강 수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풀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문제풀이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 32강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시험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동영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여러분들 거의 군문시험에 맞는 그런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을 계속 모의고사 치고 또 해설 특강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요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가면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거의 봤던 문제들을 다시 풀게 된다 푼다기보다 그냥 확인하는 거죠 그때 자 수업 때 뭐가 답이라 그랬다 고르는 그런 것들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고민해서 막 푸는 게 아니고 문제는 25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 5분 만에 풀었어요 이런 학생도 많고요 길어야 10분 10분이면 끝난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행정은 거의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초시생 생전 처음 공부하는 학생으로 말했을 때 요렇게 그죠 좀 커리큘럼 추천할 수 있고 한번 해 왔던 사람 그 특히나 여러분들 좀 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제시상 추천이라고 했을 때는 뭐 기운 발을 다시 들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떨어지고 났다면 그죠 실패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한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요걸 생략할 수도 있는데 생략하면 어떤 자기가 취약 부분을 좀 보완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싹 책에 있는 것이 출제되셨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한번 쭉 스크린 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화이론 한 번 정도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동행 모유사를 이렇게 정도 하면 두 번째 하는 수험생들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합격했던 우리 여러분들 합격생들 남겼던 후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좀 제 수업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이론이 나오면 키워드로 정리를 합니다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내용들을 교수에서 확인해 주는데 그리고 그림 필요하면 그림도 그리죠 이 그림만 생각나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도 그렇게 했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해 준 거 그림 그려준 거 그거를 처음에 들을 때 각인을 시켜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단점 그리고 특징을 약간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공부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게 바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한 번만 봐서는 안 되죠 틀림이는 걸 다시 봐야 됩니다 틀린 거는 여러분들 다시 봐서 다른 데 더 칠해서 계속 여러분 봐서 확실히 자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모든 숲에서 모의고사를 치는데 여러분들 매주 치는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밖에 노력했다 이것도 하나하나 모여서 다 행정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치든 말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거는 좀 곤란하고 그리고 기본서를 꼼꼼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시험을 쳤던 문제는 한 번 봤다고 끝난 게 아니라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봤다 여러 번 하여튼 여러분들이 싫어할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반복 반복 그렇잖아요 여러분 풀기 위해서 이 학생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연습장에다 답을 체크했다 다음 문제에다 답을 체크해 버리면 다음에 볼 때는 그게 좀 죽은 문제가 되어서 자기한테 별로 자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습장 연습장 다음을 체크하면서 풀고 다음에 또 풀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듣는 학생들을 보면 막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수험 선생님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는 학생도 있는데 결국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학생도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판서 내용 그림 그리편던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본적으로 필기하고 메모를 붙여서 자기만의 단군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학교 학생들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 그리고 시험이 군무원 시험이고 또 행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여러분들 우리 행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뭐 수업에서 본 수업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